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미국의 애리조나주가 낳은 뛰어난 보수주의자 정치인이 바로 베리 골드 워터 상원의원입니다. 1909년생으로서 1998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가 생전에 남긴 보수주의의 양심이란 책을 정리하면서 간단한 해설을 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리 골드 워터 상원의원은 1964년도에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지만 큰 표차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시대가 그가 갖고 있는 그런 정치 철학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보수주의 철학은 미국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1960년에 나온 보수주의의 양심이란 책은 지금까지 350만부 이상 팔릴 정도로 지금도 인기를 끄는 그런 아주 적은 분량의 단행본입니다. 핵심 메시지를 한번 정리하고 저의 해설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반듯한 철학이고 정치철학이고 체계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성공에도 대단히 중요하고 국가의 번영에도 더더욱 중요합니다. 베리 골드 워터 상원의원의 주장입니다. 사람의 물질력 행복에 다른 모든 고려 요인들을 종속시키고 마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다. 물질적인 것을 적절한 위치에 놓는 것. 곧 인간 존재와 인간 사회에 관해서 구조화된 관점을 갖는 것이 바로 보수주의다. 인간 사회에서 경제는 단지 보조적인 역할을 행할 따릅니다. 이 문장이 갖고 있는 의미는 보수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을 진보주의자 또 진보주의 이렇게 부르게 되면 진보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너무나 중요한 것을 물질적인 부분에만 둔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제가 공병호 tv에서 좌파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은 오로지 돈을 풀어서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생각을 한다. 그런 아마 주장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에서 의지가 없다면 만사가 허사가 되고 만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면을 염두에 두지 않고 등한이 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보수주의자 우파적 사고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정신적인 면이 물질적인 면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크게 인정한다는 사실일 겁니다. 다음은 오늘날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보수주의자는 인간 전반을 고려하는 데 비해서 진보주의자는 인간 본성의 물질적 청명만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보수주의자는 인간이 부분적으로 경제적 창조물이며 동물적 창조물이지만 동시에 정신적 욕구와 정신적 욕망을 가진 정신적 창조물이기도 하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의 차이점이기도 하지만 좌파와 우파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결국 진보주의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지속되면 사회는 필연적으로 침체되고 가난해지고 더더욱 슬픈 것은 인간들이 마치 좀비처럼 무기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성에 대한 그런 깊은 배려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수주의자가 크게 역점을 두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능력과 역량입니다. 다음은 베리 골드워터 씨의 주장입니다. 인간의 정신적 욕구나 욕망은 인간 본성의 우월적 측면을 반영하고 그래서 인간의 경제적 필요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수주의는 인간의 정신적 본성의 고향을 정치 철학에 가장 중요한 관심으로 관조합니다. 이에 반해서 진보주의자들은 인간 존재에 대한 관심이라는 미명 아래 경제적 피로의 충족을 사회에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관조합니다. 저의 해설은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진보주의자들에게서 참을 수 없는 경박감과 분노감을 느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보주의자들은 인간을 혹은 사람을 의타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사람을 궁극적으로 모든 부분들을 힘을 못쓰게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점입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역량 한껏 최대한 발휘하도록 독려하지 않고 독려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진보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 약점입니다. 다음은 베리 골드워터 상원의원의 주장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서두른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적 접근 방식은 진보를 강요하는 집단적 시도에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세력들을 붙들어 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 나는 그들이 본성에 반대해서 투쟁한다고 생각한다. 다음번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진보주의자들의 또 치명적 약점은 있는 그대로의 본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진보주의 기초에 바탕을 둔 모든 사회나 경제정책이나 제도는 실패하거나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본성에 반하는 그런 정책이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보주의자들의 또 하나의 큰 약점은 지나치게 서두르는 겁니다. 지나치게 서두르고 또 때로는 좀 지나치게 과대망상하는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신하는 그런 약점을 갖게 됩니다. 저의 해설은 명확합니다. 진보주의자들 좌파들 그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 약점은 서두름과 성급함이다. 탈원전이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바다의 남산타워만한 그런 높이의 2000개의 풍력발전을 세운다는 그런 풍력발전을 하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 자신들이 경험한 것 자신들이 믿는 것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과도한 자신감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매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들은 인간지성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든 배우지 않았든 그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든 들지 않았든 간에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동안 비참하게 만들었습니까. 진보주의자들의 넓은 카데고리 안에는 타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전체주의자, 정부개입주의자들이 모두 다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보주의자들의 그런 삶의 그런 과정을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다시 베리 고들더워터 상원의원의 주장입니다. 진정한 보수주의자는 프랑스 군주제 폭정 아래 불행한 농노예 공경에 대해서 동정을 느낍니다. 아울러 그런 평등주의의 깃발 아래 행진을 힘차게 벌리는 집단폭정에 의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반대합니다. 저의 해설은 보수주의자는 독재를 반대하면서도 동시에 대중의 광기 또한 경계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리 골드워터 상원의원의 주장은 오늘날 보수주의자는 공포로 다스리는 독재자들과 싸우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신처럼 굴림에도 좋다는 우리의 허락을 요구하는 비교적 점잖은 집단주의자들하고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의 해설은 집단주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정치인들에 의해서 오늘날 포퓰리즘을 둔간되어서 이 시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다수가 늘 사실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늘 진실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이름으로 법치를 무너뜨리고 다수의 이름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정책과 제도를 밀어붙이고 다수의 이름으로 헌법의 기초를 훼손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성공과 국가의 번영에서는 그야말로 보수주의 철학의 복원, 건강한 세계관과 건강한 철학의 복원이란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베리골드워터 상원의원이 1960년에 낸 보수주의 양심 가운데서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